안녕하십니까 이리TV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하천보호에 통발을 던지러 왔는데요 오늘은 지렁이를 이용해서 통발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지렁이 통발 확인하러 왔습니다 뭐가 좀 들었을까? 일단 겉에서 봤을 때 아무것도 없어보여요 뭐가 있어?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가습기만 붙어있는데 일단 열어볼게요 뭔가 한 마리가 있네요 뭔가 한 마리가 있대요 개구리랑 뭐야 이거 퉁다리가 잡혔네요 퉁다리 이거는 손으로 만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진짜 아픕니다 제가 예전에 쏘여봤는데 이거 쏘이고 나서 울 뻔 했어요 진짜로 우와 자가사리처럼 생기기도 했고 근데 일단 퉁다리처럼 보이네요 음 이게 퉁다리도 물이 엄청 깨끗한 곳에 살거든요 좋아 좋아 우리 퉁다리가 들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물이 연못에 들어가면 참 이쁠 것 같은데요 퉁다리가 오 좋다 좋다 자 여기까지 이리TV였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안녕 안녕